인사대장 디메트로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, 아빠, 안녕히 주무셨어요?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? 그래, 너도 잘 잤니? 아빠가 회사 갈 땐,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얘들아, 안녕? 안녕? 어서 오렴. 밥을 먹을 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꼭꼭 씹어 먹으렴. 꿈나라에 갈 땐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, 뽀뽀. 우리 아들 잘 자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인사대장 디메트로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, 아빠, 안녕히 주무셨어요?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? 그래, 너도 잘 잤니? 아빠가 회사 갈 땐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얘들아, 안녕? 안녕? 어서 오렴. 밥을 먹을 땐 밥을 먹을 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꼭꼭 씹어 먹으렴. 꿈나라에 갈 땐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, 뽀뽀. 우리 아들 잘 자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인사대장 디메트로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, 아빠,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빠,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. 그래, 너도 잘 잤니? 아빠가 회사 갈 땐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빠, 너도 어린이집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얘들아, 안녕? 안녕? 어서 오렴. 밥을 먹을 땐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꿈나라에 갈 땐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, 뽀뽀 우리 아들 잘 자요. 우리 아들 잘 자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인사대장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. 그래, 너도 잘 잤니? 아빠가 회사 갈 땐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빠,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아빠,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얘들아, 안녕? 안녕? 어서 오렴. 밥을 먹을 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꼭꼭 씹어 먹으렴. 꿈나라에 갈 땐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, 뽀뽀. 우리 아들 잘 자요. 엄마, 뽀뽀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인사대장 디메트로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, 아빠, 안녕히 주무셨어요.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. 그래, 너도 잘 잤니? 아빠가 회사 갈 땐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.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얘들아, 안녕? 안녕? 어서 오렴. 밥을 먹을 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꼭꼭 씹어 먹으렴. 꿈나라에 갈 땐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, 뽀뽀. 우리 아들, 잘 자요. 우리 아들, 잘 자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